여기는 반지층 분리형이고요.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여기서 이 창문까지가 2m90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3m60 나오더라고요. 이 문까지가 그리고 반지층이긴 하지만 불을 꺼도 되게 환합니다. 방도 크고 신축급이고 1년 기약하면 500에 40에 관리비 9만원의 도시가스 포함입니다. 지금은 단기로 부탁을 해서 단기는 월세를 올려서 보라고 해서 단기는 거의 잘 안주니까 1년 기약 500에 40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지층에도 밝은 그런 느낌